하노이 시티 투어. 여기는 호아키엠 앞에 하노이 시티 투어하는 버스가 있어서 일단 탑승을 했는데 1인당 15만동 한국돈으로 7천원. 1시간 정도 라운드를 한다고 해서 일단 탔습니다. 타서 여기 카페 거리가 있고 저 앞에 호아키엠 꽁카페가 있는데 꽁카페는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호치민에 있는 꽁카페하고 외관 디자인이나 내부 인테리어가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카페에 나와서 호아키엠 호수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호아키엠 저쪽 앞쪽에는 신한은행이 있는데 딱 신한은행이 호아키엠을 바라다보는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아키엠 호아키엠 언제 출발하나? 일단은 왕장 오토바이 호아키엠 감사합니다.